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숨겨진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조호하는 기분 좋은 설렘 월드클래스 북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휴식능력 마냐나 마야 슈토르히 군터프랑크지음 송소민홍김 동아일보사 출판사입니다. 그리고 아쉽게 절판되었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설정 댓글과 영상공유 추천도서 소장으로 함께 나비효과 일으켜가주세요. 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일하는데도 일이 끝이 없는가? 잠깐 동안이라도 휴대전화를 켜놓지 않으면 불안한가? 일상생활의 균형을 위해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가?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은데도 불만이 쌓이는가? 자신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가는 것 같은가? 그렇다면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마냐나 능력이다. 지금 자신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이 휴식을 취하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능력이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쉬고 싶을 때 쉬어라. 휴식 능력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한다. 성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확 뒤집어 놓는 책. 저명한 신경외과 전문의신 이시영 원장님 추천사입니다. 부와 성공을 다 거머쥔다고 모두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이룬 결과물에 대해 온전히 만족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과학적 휴식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마냐나 능력이다. 이제는 정말로 책상을 깨끗하게 정리해놓고 퇴근하고 싶습니다. 이번 자기관리 세미나가 제게 주변을 잘 정돈하는 법을 가르쳐주었으면 좋겠어요. 다국적 회사 집에인 패터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한다. 효율적인 시간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내게도 도움이 되겠군요. 회사일을 끝내고 나서 아이들까지 보살피려니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랄 지경이에요. 법무법인 변호사 자비네가 덧붙여 말한다. 그런데 패터와 자비네의 이런 생각은 과연 옳은 것일까? 이들이 배워야 할 것이 정말로 더 잘 정리하고 더 빨리 일하는 방법일까? 짧은 시간 안에 검토해야 할 자료를 쫙 훑어본 후 순식간에 기가 막힌 사업보고서로 정리해내는 방법일까? 나는 패터와 자비네가 배워야 할 것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패터와 자비네는 사무실과 집에서 이미 충분히 효율적으로 그리고 재빨리 일을 해왔다. 더 이상은 불가능하다. 더 이상은 건강을 해치는 일일 수도 있다. 어쩌면 이 두 사람은 이미 자신들이 가진 능력의 한계치 이상으로 일해왔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미 건강을 해치고 있는지도 모른다. 패터와 자비네는 이제 다른 것을 배워야 한다. 패터와 자비네가 배워야 할 것은 내가 마냐나 능력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교감신경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능력이다.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 시스템 중 일부인데 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몸은 피로를 회복하고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창조적 능력도 높여준다. 또한 부교감신경은 본연의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부교감신경이 활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기 십상이다. 마냐나 능력 곧 부교감신경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능력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능력을 왜 마냐나 능력이라고 이름 붙인 것일까. 이 명명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사람은 책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싶어 했던 패터다. 다국적 회사 지배인인 패터는 자신의 생활에 생동감을 주는 활력을 얻는 방법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다. 필요할 때마다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능력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관리에 대한 강박관념이 없이 잘 지냈던 때가 떠올랐다. 그때는 패터가 남아프리카에서 지사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다. 남아프리카에서는 오후 5시가 되면 회사의 모든 시스템이 멈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일도 진행할 수 없었다. 패터의 회사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모든 회사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일은 내일 하자는 의미의 마냐나의 문화 때문이었다. 마냐나는 스페인어로 내일 또는 나중해를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문화로 인해 패터는 오후 5시가 지나면 어김없이 회사를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의 집 베란다에서 펀치 칵테일을 마시곤 했다. 패터와 그의 동료는 베란다 난간에 다리를 올려놓은 채 여유롭게 펀치 칵테일을 즐겼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조금씩 지친 기운을 회복할 수 있었다. 패터와 그의 동료는 그날 일을 되돌아보며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다 칵테일 잔이 비면 패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간다. 패터는 남아프리카에서 이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초조하게 쫓기는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하지만 고향인 스위스로 돌아온 이후로는 늘 초조하고 긴장감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느낌을 받곤 했다. 패터는 자기관리 세미나에서 책상을 정리하는 방법이 아니라 자신에게 마냐냐라고 말하는 방법을 배우기로 마음먹었다. 패터는 남아프리카에서 지사장으로 일하면서 퇴근 후에 느꼈던 편안한 분위기를 자신에게 돌려주고 싶었다. 늘 초조하게 쫓기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다. 패터가 벗어나고 싶어하는 초조하게 쫓기는 이 느낌은 무엇일까? 이 느낌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예를 들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산만하게 흔들리는 기분, 시원하게 해소해버릴 수 없는 불안감 같은 것 말이다. 이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느낌은 단지 패터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느낌이 현대의 보편적인 심리적 특징이라고 말한다. 한 번은 스트레스 해소 세미나에 참석한 전현직 임원들에게 하루 일과를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생각해보라는 과제를 주었다. 비교적 오래전에 퇴직한 전직 임원 헤르베르트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헤르베르트는 옛날에 일과가 끝나면 직장 동료들과 함께 카지노에서 작은 맥주 한 병을 마시며 하루 동안 짓눌렸던 기분을 푼 다음에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헤르베르트가 이렇게 했던 시기는 1970년대였는데 당시에 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일이라면 지금도 어렵지 않게 상상할 수 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 식사를 먹고 막 목욕을 마치고 아이들에게 굿나잇 키스를 하는 일 말이다. 헤르베르트가 집에 도착하는 시간 또한 일정했다. 저녁을 먹은 후에는 단 두 종류밖에 없는 tv 프로그램 중 하나를 선택했다. 주말 시간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토요일 오후에는 일찍 퇴근해서 자동차를 세차했고 일요일 오전에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보았다. 이런 생활이 지루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한 가지 있다. 헤르베르트는 매일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 동안에는 일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제 요즘 직장인들의 하루 일과를 생각해보자. 위르겐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 그는 저녁 7시에는 집에 가 있으려고 했다. 지난번에 참석하지 못했던 이웃들과의 그릴 파트에 꼭 참석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르겐이 막 퇴근 준비를 할 무렵 미국의 거래처로부터 매일이 왔다. 저녁 6시 30분에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으니 꼭 참석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집으로 걸어 허탈한 목소리로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한다. 하지만 저녁 6시 30분이 끝이 아니었다. 화상회의 도중 다음날 아침까지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할 긴급한 일이 새로 생겼다. 위르겐은 사무실에 좀 더 머물러야 있어야 했다. 그가 저녁 9시가 넘어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그제야 아이들을 남편에게 맡기고 이웃집 여자와 수다를 떨기 시작한다. 위르겐은 지칠 대로 지쳤지만 긴 시간 집에 없는 아빠라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아이들을 돌본다. 그는 두툼한 스테이크에 시원한 맥주 한 잔을 곁뒤에 먹으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다. 그렇지만 위르겐은 여전히 불안한 시선으로 이메일 박스를 헬끙거린다. 중요한 정보가 관계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다. 마침내 그릴 파티가 끝나고 이웃들이 모두 돌아간다. 아내와 아이들도 잠자리에 든다. 드디어 위르겐은 이메일 박스를 열어보고 나머지 일을 마무리한다. 그리고 소파에 엉덩이를 붙이고 편안하게 앉아있을 수 있다.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지만 프로그램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상관없다. 선택할 수 있는 채널이 30개도 넘으니까 말이다. 그는 10초를 넘길 세라 계속 채널을 돌린다. 그러다가 겨우 침대에 누운 위르겐에게 아차하는 순간이 온다. 계약서 메일을 보낼 때 첨부해야 하는 파일을 빠뜨렸다는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위르겐은 메일을 보내기 위해 또다시 일어난다. 이메일 박스를 열어보니 새로운 메일이 도착해 있는 것이 보인다. 새 메일을 열어보고는 답장까지 쓴다. 그러고 보면 헤르베르트의 이야기가 젊은 층 세미나 참가자들에게 어쩌면 부러움 섞인 폭소를 터뜨리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누구라도 원하기만 한다면 옛날 좋았던 시절에 생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적어도 한 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규칙적이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굳이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요즘은 삶의 기준이 달라졌다. 효율성이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우리는 휴식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더 좋은 일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시간관리나 스트레스관리 혹은 자기개발 세미나에는 더 효율적이고 더 재빠른 방법을 가르쳐준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부교감신경 활성화하는 거리가 멀다. 이런 일들은 오히려 교감신경을 활성화한다.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과 마찬가지로 자유신경 시스템의 일부인데 부교감신경과는 달리 투쟁적으로 움직이도록 한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팽이처럼 뱅글뱅글 돌아가는 해야할 일 스케줄표에 착 달라붙어 있는 꼴이 된다. 옛날에는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자극이 외부로부터 부족하지 않을 만큼 주어졌다. 예를 들면 퇴근시간 이후에 규칙적인 저녁식사, 토요일 오후에 어김없는 자동차 세차 습관, 일요일 오전에 교회 예배와 같은 일들은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요즘은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는 일이 언제 어디서라도 일어날 수 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며 업무상 연락을 받을 수 있고 연락을 할 수 있다.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확인할 수도 있다. 전화상의 회의는 퇴근시간 이후는 물론 휴가 중이라도 참석해야 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 단지 휴대전화를 켜고 있을 때만이 아니다. 주말에도 우리의 스케줄표는 업무상 골프나 아이들과의 박물관 방문 약속 등으로 꽉 차 있다. 이런 모든 일이 요즘 세상과 썩 어울리는 것처럼 보인다. 상황에 따라서는 흥미롭기도 하다. 하지만 이 때문에 위르근과 같은 이들이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생활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일에 대한 신경을 끊어버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 늘 쫓기는 기분이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부교감신경 비축물이 바닥이 나고 만다. 일과 생활의 균형전략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많은 업무 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하기는 사실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직장인을 위한 재교육 과정은 대부분 좀 더 높은 효율성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자 한다. 즉 교감신경을 체계적으로 부추기는 훈련에 열을 올리는 셈이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부교감신경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이다. 교감신경이 오랫동안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만성 스트레스에는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른다. 최근 들어 사회심리학 분야의 보고서는 각종 질병과 관련한 내용으로 넘쳐나는데 이는 바로 우리가 교감신경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이다. 음향의 균형이 깨져버린 거죠. 이게 주역의 원리로 빗대어서 말해보면 이게 교감신경이 양의 에너지일 거고 부교감신경이 음의 에너지라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환자의 80%는 고열이나 통증과 같은 신체적 질병 때문이 아니라 수면 장애, 잦은 감기, 극심한 감정기복 등으로 병원을 찾는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교감신경이 지속적으로 가동되었을 때 나타나는 심리적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의사와 심리상담가들은 만성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을 업무적인 것으로 추측했다. 따라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과 생활의 균형전략 형태로 일과 여과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한다고 충고해왔다. 의사와 심리상담가들은 물론 당사자들 또한 무언가 문제를 느껴왔다. 월요일 스트레스 방지차라는 이름으로 카밀레 꽃과 회양풀을 혼합한 차가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이것은 월요일 아침이면 모닝커피 대신 이 차를 우려내 마시며 우울한 기분을 떨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몹시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건강상의 이유로도 일해서는 안 된다. 한 주가 시작된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래서 이미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내가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자비네가 입을 열었다. 저도 그쯤은 알아요. 일과 생활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아침 요가가 과연 자비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불행하게도 아침 요가를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잡는다는 전략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자비네는 요가를 하기 위해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잠에서 깨워야 한다. 새벽 6시부터는 아이들을 깨워 학교에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요가는 사실 아주 좋은 스트레스 해소 활동 중 하나다. 하지만 이미 꽉 차서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스케줄표 위에 요가 시간을 끼워 넣어야 할 경우라면 바람직하지 않다. 자비네는 요가 때문에 30분이라는 수면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은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비네가 자신의 생활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녀는 잘못된 열쇠를 골랐던 것이다. 자신에 대한 요구 수준을 한층 더 높였고 더 많은 활동, 더 부지런한 생활로 해결책을 찾았다. 하지만 자비네에게 아침 요가는 긴장을 풀어주기는커녕 빨리 처리해야 할 일 중 하나였을 뿐이다. 지금 자비네에게 필요한 것은 스케줄표를 좀 더 느슨하게 짜는 일이다. 스케줄표를 느슨하게 짜기 위한 능력, 즉 마냐냐 능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삶이 손가락 사이로 술술 빠져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들이라면 언뜻 봐서는 만사가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왠지 모르게 불안이 느껴지는 이들이라면 특히 이 마냐냐 능력이 꼭 필요하다. 마냐냐 능력은 지금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휴식을 취해서 쉬는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능력이다. 지금 자신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 느끼는 능력이다.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이들은 종종 전혀 쓸모없는 낯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자비네의 경우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그녀가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쓸데없는 일들을 정리해버리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녀의 삶이 망가져버릴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나마 자비네가 고통스러운 부담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다행히 아직은 괜찮은 경우다. 좀 더 위험한 상황은 삶이 겉으로는 매우 훌륭한 것처럼 보일 때다. 진짜 위험은 자신이 꿈꾸던 대로 사는 이들 직업적인 성취를 이루고 일상생활 동안 만족스러운 이들 일과 생활의 균형이라는 문제 앞에서도 여유로운 미소를 띠는 이들에게 숨겨져 있다. 이들의 생활은 무언가를 문제 삼을 수 없을 만큼 활력으로 넘친다. 하지만 이들의 부교감 신경은 이미 멈춰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터무니없는 헛소리처럼 들리는가. 그렇다면 이 책을 던져버리기 전 토비아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보자. 토비아스는 하루 12시간 동안 일하지만 조금 더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다. 현재 34세인 토비아스는 대기업 컨설턴트로서 복잡한 사건을 영리하게 해결하는 것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는 늘 꿈꾸던 대로 살고 있다. 멋진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세계를 두루 여행하고 다니며 일한다. 게다가 그는 철인 3종 경기에서 아마추어로서는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훌륭한 시간 관리 덕분이다. 토비아스는 지금의 상태가 너무나 좋다. 단 한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기는 하다. 휴가를 떠나려고 하면 덜컥 감기 몸살에 걸려버리고 만다는 점이다. 토비아스는 그래서 아예 휴가를 포기하고 일을 계속하기로 한다. 토비아스의 이러한 상황은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번아웃의 전조다. 역설적이지만 토비아스의 문제는 상황이 너무 잘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꿈을 이루었는데도 토비아스는 앞으로 번아웃으로 시달릴 것이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다. 누구나 적극적으로 배우고자 한다면 마냐냐 능력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마냐냐 능력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마냐냐는 휴식할 줄 아는 능력이다.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에는 이른바 무의라는 개념이 있다. 미국이나 유럽 문화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운 개념인데 간단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할 만한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동아시아의 심리학자들이 흥미로운 설문지를 하나 만들었다. 이 설문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기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능력에 대해 묻고 있다. 다음 질문 항목을 보고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 그렇다 아니다로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사는 일이 참 멋지다고 느낀다. 바로 지금 나는 아주 만족스럽다.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나는 특별한 목적 없이 이리저리 산책하기를 좋아한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좋다고 느낀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일을 감세하게 생각한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 우리는 부교감 신경이 활동할 때의 능력 즉 마냐냐 능력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마냐냐 기분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마냐냐 능력이란 자신의 기분을 마냐냐 기분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마냐냐 능력이 중요한 것은 마냐냐 능력이 없을 경우 우리는 삶에 만족하지 못한 채 인생을 흘려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자신이 이룬 성공의 희생양이 될 위험에 빠질 것이기 때문이다. 마냐냐 능력이 있어야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 마냐냐 기분을 삶에 더 많이 불러들이려고 생각하는 이들은 우선 마냐냐 기분을 느끼는 심신 상태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심신 상태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당연히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예로 들면 나는 어릴 적 기억 속에서 이러한 심신 상태를 겨우 찾아낼 수 있었다. 벗나무 가지 속에 숨어서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달콤한 벗질을 입에 넣을 때면 나는 다른 일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부드러운 햇빛.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밀려오는 은은한 향기만이 세상의 모든 것이었다. 그때의 심신 상태 그때의 기분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표현하라고 한다면 나는 편안함이라는 말밖에 생각할 수 없다. 사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는 일 아닌가. 편안함은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개인적인 기분이다. 그리고 편안함은 몸으로 느끼는 것이지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마냐냐 기분 마냐냐의 심신 상태를 언어로 전달하는 일은 쉽지 않다. 종종 자신이 경험한 편안한 기분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지 않다. 하지만 이들이 그 편안한 기분을 실제로 느낀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들은 편안한 기분을 생각해내서 자신에게 확인하려는 것일 뿐이다. 부교감신경이 활발하게 활동할 때 즉 마냐냐 기분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할 수 없이 편안하다. 편안함이 온몸에서 온몸으로 퍼져나오고 편안함을 뚜렷하게 느낀다. 이럴 때는 굳이 다른 사람에게 이 편안한 기분을 전달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내가 편안함을 느꼈던 것은 번나무 가지 속에 숨어있을 때만이 아니었다. 따뜻한 물로 막 목욕을 마친 후 가장 좋아하는 장미꽃 무늬 잠옷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 몸을 파묻었을 때도 나는 편안한 기분을 느꼈다. 하늘이 어둑어둑하고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는 날 따스한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도 편안했고 고양이가 가르랑거리며 나와 함께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편안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러한 기분을 좀 더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기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분은 지금 나에게서 사라지고 없다. 아마도 어른이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대학 시험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학생은 제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걱정을 없애버릴 수 없다.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일이나 꽃무늬 잠옷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 파묻히는 일도 걱정을 없애는데 별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루의 길이는 점점 더 짧아지는 반면 공부해야 할 과제는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한다. 대학에 입학했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는 돈 걱정이다. 돈 걱정이야말로 편안한 기분을 주기는 최악의 요소다. 사랑의 열병에 걸리기만 하면 편안함이라는 단어가 실제로 존재하기나 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집주인의 잔소리 안정성을 검사해야 할 만큼 덜컹거리는 자동차 분리수거해야 할 쓰레기 더미가 겹쳐진다. 어른이 될수록 빨리빨리 처리해야 할 일이 더욱더 늘어난다. 일상생활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은 셀 수 없이 많다. 하루의 일을 자신이 계획한 대로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또 시간이 나왔으니 뒤죽박죽인 신발장을 정리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편안함은 싹 사라져버리고 만다. 멈추고 싶을 때 멈추고 쉬고 싶을 때 쉬는 능력이다. 내가 편안한 기분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남편 덕분이었다. 화가인 남편과 사귀기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의 일이다. 나는 남편과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여행 목적지는 이탈리아의 베니스였다. 나는 늘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다른 많은 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잘 짜인 이른바 교양시민의 휴가를 생각하고 있었다. 난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던 어쩐 고정관념을 따르고 있었다. 누군가 나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었다면 난 아마도 다른 이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대답했을 것 같다. 베니스 여행을 떠나려고 하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은가 나는 전쟁을 치르는 군부대의 작전 참모처럼 철저하게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다. 모든 일정에는 빈틈이 없어야 했다. 이 빈틈 없는 계획이 내가 편안한 기분을 회복할 기회를 끊임없이 차단해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그땐 몰랐다. 나는 베니스 지도를 펼쳐보면서 우리가 여행할 8일 동안의 경로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해두었다. 그리고 베니스 맛집 가이드북을 섭렵하면서 베니스에 가면 꼭 맛보고 와야 할 음식도 골라두었다. 남편은 이틀 동안 아무 말 없이 이 빈틈 없는 계획에 따라주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는 날 뭔가 문제가 생겼다. 나는 당시의 일을 지금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나와 남편은 운하 바로 앞에 위치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다. 후식으로 에스프레소까지 마셨다. 우리 계산할까?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이 대답도 하기 전에 나는 이미 눈으로 웨이터를 찾으면서 몸을 일으키고 있었다. 내 계획으로는 그날 오후에 방문해야 할 것이 아직 여러 곳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아니, 잠깐만 있어봐. 응? 가만히 있어보라고? 남편의 말에 내가 어리둥절해하며 말했다. 아, 글쎄 잠깐만 있으라고. 벌떡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라고. 그럼 뭐해? 남편의 거듭된 말에 내가 다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반문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편은 이렇게 대답한 후 완전히 침묵에 잠겼다. 뭐, 우리 사랑이 아직 초기 단계니까 이 남자가 무슨 이벤트를 준비했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 나는 혼자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남편은 자리에 앉아 운하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그냥 계속해서 앞만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겨우 운하만 멍하니 쳐다보려고 베니스까지 왔단 말인가? 나는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은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럼 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볼게. 자기는 여기에 앉아있어 빨리 다녀올게. 그렇게 해. 남편은 그 말밖에는 하지 않았다. 내가 30분 후 돌아왔을 때 남편은 와인 한 잔을 시켜놓고는 여전히 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시의 상황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남편은 그때 편안함을 느꼈고 편안한 기분을 실컷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반면에 나는 편안함이라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조금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여기 앉아. 와인 한 잔 마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어봐. 남편의 권유에 나는 와인을 한 잔 마셨다. 술 기운과 한낮의 열기가 내 행동 욕구를 둔하게 만들었다. 나 남편은 운하 앞에서 두 시간을 더 그렇게 앉아있었다. 빈틈없는 스케줄은 물 건너가고 말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었다. 편안했다. 내가 편안함을 느낀 것이다. 내 마음 속에 아주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 생겨났다. 나와 남편은 나머지 휴가 기간에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였다. 그냥 즉흥적으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앉아서 쉬고 싶으면 어딘가에 앉아서 쉬었고 좀 더 걷고 싶으면 걸어다녔다. 문득 눈앞에 나타난 교회를 구경하고 싶으면 그렇게 했다. 고양이 개 양철통 속의 제라늄 스타킹이 널려있는 빨랫줄 빛바랜 창문 물씬 풍겨오는 운하의 물 비린내 부드러운 키스 스킨십 느리거나 빠르게 걷는 행인들 태양 그림자 생각이 사라졌다. 나는 남편의 방법을 통해 놀라움으로 가득 찬 세상의 또 다른 한 모퉁이를 발견했다. 내 계획을 따라 움직였다면 절대로 발견하지 못했을 것들이다. 이쯤에서 나는 한 일본 만화가가 그린 아름다운 만화 한 편을 소개하고 싶다. 산책하는 남자라는 제목의 만화다. 이 만화를 그린 만화가는 내가 이야기하는 마냐냐 능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린 만화의 주제는 마냐냐 능력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 대사라고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이 만화에 등장하는 남편과 아내는 아주 부드럽고 따스하게 그러니까 아주 다정한 느낌으로 서로를 대한다. 정말 편안한 느낌이다. 미국 티기드라마 석세스 앤 더 시티에 나오는 신경질적인 분주함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만화를 보는 사람들은 이 만화에 등장하는 일본 부부가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도저히 의심할 수 없다. 그렇다면 석세스 앤 더 시티의 여주인공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 나는 베니스에 머무는 동안 내 심신 속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는 터보 엔전을 끄기 위해 와인을 한 잔씩 마시곤 했다. 와인은 잠시 동안이라도 내 교감신경을 마비시킴으로써 부교감신경이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부교감신경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 전적으로 술에 의지하는 일은 위험하다. 베니스에서 돌아온 이후 나는 와인의 도움 없이도 엔진을 끄는 방법을 찾아냈다. 부교감의 활성화가 몸을 치유한다. 자신이 원할 때 부교감신경을 활성화할 줄 아는 능력 이를 통해 편안하게 휴식할 줄 아는 능력 이것이 바로 마냐냐 능력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부교감신경과 편안한 기분은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을까? 언뜻 어려운 의학 이야기로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이야기는 의학적인 것이긴 하지만 또한 평범한 일상생활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금부터 의학적 측면에서 그리고 일상생활 속 사례를 통해 부교감신경에 대해 살펴보자. 의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부교감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재생 치유와 회복을 담당한다.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늦추고 눈동자를 수축시킴으로써 격렬한 에너지 소비활동을 억제하고 소화액 분비와 창자연동운동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에너지의 축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섹스 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도 부교감신경이다. 다시 말해 부교감신경은 우리의 긴장을 이완시켜주고 심신상태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다. 최근 들어 몸의 재생 치유와 관련된 제품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면 하스톤 마사지 바이탈 에이징 센슈얼 디톡스 아로마 마사지 등이 바로 그런 것들이다. 긴장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설명하는 책들도 우우죽순처럼 출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가 긴장을 풀고 심신상태를 안정으로 만들어주는 부교감신경을 예전보다 더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부교감신경을 이전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것일까? 그것은 만성 스트레스 때문이다. 만성 스트레스에 인해 우리는 수면장애와 허리똥증을 비롯한 수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하세요. 우리는 정확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관련해 의사들로부터 이런 충고를 듣곤 한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해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단 말인가? 만성 스트레스에는 전형적인 유발인자가 있다. 자신이 결정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지나친 성과 요구,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업무량과 스케줄, 아무리 노력해도 보상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등과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유발인자다. 직장 동료는 물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스트레스는 특히 심해진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이혼, 신체적 장애 발생, 지속적인 동 걱정 등도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킨다. 끊임없는 소음도 경우에 따라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가능성조차 전혀 없어 절망을 느낄 때 만성 스트레스는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발전한다. 꿈에 그리던 행복이 심각한 고통을 낳는다. 신경 생물학자 게랄트 휘터가 쓴 불안의 생물학은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 아주 특별한 조언을 해준다. 위기 상황이 주는 좋지 않은 영향력과 위기 극복 방법을 안내해 주는 것이다. 게랄트 휘터의 책은 우리가 위기와 맞닥뜨렸을 때 왜 자포자기하는지,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우리 뇌가 어떤 해결책을 제공하는지 등을 알려준다. 하지만 심리 전문의인 나는 게랄트 휘터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두 저자가 마야 슈토르히가 심리학자고, 군터 프랑크는 일반의학 전문의이자 자연윤법 치료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나와의 상담을 원하는 이들 중에는 자신이 늘 꿈에 그리던 대로 생활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 직장 동료들은 물론 가족과 친구들로부터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여가를 위한 취미생활도 누구 못지않게 즐긴다. 힘겹게 극복해야 할 운명적인 고난 같은 것도 없다.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대부분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심리 전문의인 나를 찾아온다. 일반적으로 특정한 심리적 부담감, 우울증, 질병 등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상황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위기상황을 해소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의 기대에 걸맞은 일자리를 구하거나, 돈 걱정을 없애버릴 방법을 찾거나, 잘 맞지 않는 파트너와 헤어지는 것이다. 위기상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심리적 부담감, 우울증, 질병 등의 증상들 또한 낫는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더할 수 없이 완벽할 것 같은데도 스트레스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언뜻 이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사실이 수수께끼처럼 보인다. 이는 마냐냐 능력 결핍 때문일 경우가 많다. 사회적인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찾는 일 따위는 추구해야 할 가치로 고려하지도 않는다. 이들은 경쟁 세계의 거센 조류에 기꺼이 몸을 던지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물론 자신이 처리해야 할 과제를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리고 마침내 직업, 취미생활, 인간관계 등의 모든 분야에서 노력에 걸맞은 성공을 거둔다. 주말에 일하지 않고 쉬는 일 또는 며칠 동안 휴가를 떠나는 일은 이들에게 몹시 어렵다. 끊임없이 일하고 일에 자신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이 너무나 신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런 식으로 해도 얼마 동안은 괜찮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동안일 뿐이다. 다소 빠르거나 늦을 뿐 분명히 곧 삐걱거리는 날이 온다. 이들은 휴가 기간 갑자기 감기에 걸리는 것을 시작으로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다닌다. 귀에서 붕붕 울리는 소리가 들리고 별 이유 없이 감정의 기복이 심해진다. 섹스에 대한 욕구도 없어져 버린다. 이제 남은 일은 완전히 지쳐 뻗어버리고 마는 번아웃밖에 없다. 이때는 즉시 강제적인 전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번아웃은 특히 업적을 이루기 위해 멈출 줄 모르는 사람들의 질병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최근 30대 중반에 사업가 한 명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몇 달 전부터 일에 집중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밤에는 잠을 잘 자지 못하며 잠을 자지 못한다는 걱정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강력한 수면제를 복용해왔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려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동료가 재채기만 해도 곧장 감기가 옮아 알아눕고 만다. 얼마 전까지는 기록경신 스포츠를 즐겼지만 요즘은 잠깐의 운동만으로도 기운이 쭉 빠지는 것 같다. 머리카락도 쑥쑥 빠져나간다. 정력도 바닥이다. 그는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은 기분이다. 이 젊은 사업가는 약 10년 전에 기가 막힌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그는 밤낮을 쉬지 않고 제품 개발에 매달렸고 마침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제품을 가지고 자신의 회사도 만들었는데 대기업들이 놓친 틈새 시장을 발견함으로써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다. 그는 승승장구했다. 대기업들이 그 회사를 사겠다고 여러 번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팔지 않았고 금세 직원이 100명이 넘을 정도로 회사를 성장시켜놓았다. 그리고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떠나기로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몸과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만사가 귀찮고 어딘가가 아픈 것 같기도 했다. 20대 중반의 한 여성 플로리스트도 비슷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꽃다발은 물론 화장품 요리 각종 행사장의 장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장미 요정 꽃가게 사업을 시작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후 그녀는 더는 일할 수 없었고 의사에게서 번아웃 진단을 받았다.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왜 이렇게 아픈지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젊은 여성 플로리스트는 꽃가게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생각이 조금 더 없었다. 그녀는 장미 요정 꽃가게를 열던 그날이 내 생애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꽃가게는 나에게 더할 수 없는 기쁨이었지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재활치료센터가 제공하는 강제 휴식 시간을 통해서야 행복도 지나치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심리 전문의인 나는 이렇게 이미 문제가 벌어진 후에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고 있다. 그 전에 마냐냐 능력을 배웠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할 필요도 없다. 혼신을 다해 일하고 성공을 거둔 사람 중 마냐냐 능력이 결핍이 최악인 이들에게 나는 강력한 어조로 잠시 멈추세요. 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전까지는 모든 일이 잘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추월선을 넘나드는 긴박한 삶 자체가 너무나도 짜릿했던 것이다. 이들은 필연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해 준 다음에야 비로소 알아듣는다. 이쯤에서 만성 스트레스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넘어가자. 스트레스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미국 심리학자 윌터 캐넌이다. 윌터 캐넌은 심신의 항상성을 깨뜨리는 즉 심신의 장애를 일으키는 요소를 스트레스라고 표현했다. 스트레스라는 개념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은 캐나다 의사 한스 셀리어에 의해서였다. 1936년 한스 셀리어는 세계 최초로 스트레스를 질병의 원인으로 언급했다. 그는 동물 실험을 통해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추위, 더위, 영양결핍, 상처 등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또한 우리 몸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위협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스트레스가 부신과 림프절의 변화뿐만 아니라 위궤양까지 일으킨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는 스트레스 반응이 뇌영역 호르몬 시스템은 물론 자율신경계와 복잡하고도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환상의 짝꿍이다. 자율신경계의 역할에 대해서도 거듭 확인해보자. 자율신경계는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일어나는 몸의 즉각적인 조절 반응을 담당한다. 자율신경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 운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이 무의식적 몸 운영 시스템이 없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갑자기 수온이 15도씨인 물에 뛰어들었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그 순간 자율신경계는 온몸의 혈맥관을 순식간에 수축시킴으로써 36.5도의 체온을 유진시켜준다. 그런데 만약 이 과정을 의식작용이 담당한다면 어떻게 될까? 의식은 아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우선 몸의 온도수용체가 대내에 물이 너무 차갑다고 알려준다. 그러면 대내는 차가운 물 때문에 체온을 너무 많이 빼앗길 위험을 분석한다. 곧 차가운 물이 체온 36.5도를 위협한다. 체온이 떨어지면 다른 신체기관도 손상을 입는다. 이제 의식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짠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의식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한 다음 온몸의 혈맥관을 수축시키기로 결정한다. 이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짐작할 것이다. 내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의식작용에만 맡겨놓으면 혈맥관을 수축시키기 전 이미 몸은 생명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차가워지고 말 것이다. 그런데 자율신경계는 눈 깜짝할 사이 이 모든 과정을 마침으로써 몸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준다.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두 개로 분리되어 진행되는 신경다발로 뇌관에서 나와 장기, 맥관, 분비성 등과 같은 다양한 수용체에 연결된다. 그렇다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각각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 석기시대의 조상 중 한 명이 초원에서 사자와 맞닥뜨렸던 이야기를 통해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역할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우리의 먼 조상 한 명이 휘휘 기분 좋은 휘파람을 불면서 초원을 걸어가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눈앞에 굶주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난다. 눈 깜짝할 사이에 조상의 몸은 이 상황에 적응반응을 한다. 즉각적인 도주 혹은 전투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근육은 긴장하고 심장박동은 빨라지며 혈압 또한 올라간다. 기관지는 혈관의 산소를 좀 더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 넓어진다. 감각기관 또한 활발해진다. 눈동자가 커지고 고막도 민감해진다. 하지만 고통을 인지하는 능력은 확 줄어드는데 도망치다가 뼈가 탈골하는 경우에도 아프다는 느낌 없이 계속 달릴 수 있을 정도다. 혈액도 빨리 굳어 상처에 피가 나도 피를 철철 흘리지 않도록 한다. 근육의 에너지 비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온다. 셀 수 없이 많은 모근도 반응해 머리카락을 삐죽 세운다. 시각적으로 몸집을 더 크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다. 조상의 몸이 이처럼 반응하는 것은 모두 교감신경의 활동 때문이다. 이때 공포와 흥분의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교감신경을 돕는 조력자로 활동한다. 아드레날린은 위험이 닥치면 고감신경을 돕기 위해 혈액 속으로 퍼져나간다. 생존을 좌우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들, 예를 들면 소화 시스템 같은 것이 기능을 떨어뜨림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인다. 이 모든 과정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사자가 근처에 있을 것 같은 어떤 냄새를 맡거나 소리를 들을 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 교감신경은 우리의 먼 조상이 비상상황에 벗어날 때까지 긴급활동을 계속한다. 그가 사자에게서 도망쳐 나무 위로 달아나거나 손톱기 같은 무기로 사자를 쫓아버릴 때까지 우리 몸에 빨간 비상등을 켜놓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이 먼 조상은 사자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때부터는 부교감신경이 주도적 역할을 넘겨받는다. 부교감신경은 사자의 등전과 함께 일으켰던 적응 반응을 멈추고 몸을 일상 모드로 되돌려놓는다. 심장박동은 느려지고 혈압은 떨어지며 근육은 느슨해진다. 간을 사용하지 않는 혈당을 다시 지방으로 전환해 저장한다. 소화 시스템의 기능도 제자질으로 돌아온다. 부교감신경 또한 세로토닌이라는 조력자를 가지고 있다. 세로토닌은 일종의 행복 호르몬인데 부교감신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긴장이 풀린 편안한 기분을 만들어낸다. 덕분에 우리는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이로써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다. 기분 좋은 마냐냐 시간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다. 석기시대의 우리의 조상은 마냐냐 상태에서 에너지를 회복하고 장차 닥쳐올 위험으로부터 좀 더 잘 벗어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다. 그는 어쩌면 묵직한 창이나 감쪽 같은 함정을 만들어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이후에 다시 사자를 만났을 때 교감신경을 이전처럼 격렬하게 반응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에너지를 비축한 몸과 새로운 대응 능력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교감신경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환상의 짝꿍 같은 것이다. 교감신경은 단기적인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부교감신경은 장기적인 생존을 위한 자원을 만들어낸다. 교감신경은 전투 도주 육체 노동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활성화한다. 부교감신경은 재생 성장 회복을 담당하는 모든 기관을 활성화한다. 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빠르게 하지만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느르게 한다. 교감신경은 눈동자를 확장시키지만 부교감신경은 눈동자를 수축시킨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동시에 활동하는 법이 없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동시에 느려지고 눈동자가 커지는 동시에 작아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지고 한 팀으로 움직인다. 축구에서 질주하는 스트라이커와 전략을 짜는 미드필더가 적절하게 협력하는 것처럼 말이다. 맹수 같은 휴대전화가 24시간 우리를 추격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우선 살아남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선은 질주하는 교감신경이 전략을 짜는 부교감신경을 억제한다. 사자에게 쫓겨 달아나고 있을 때 에너지를 음식 소화에 사용하는 일은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하다가는 음식을 소화하기도 전에 자기 자신이 사자의 음식이 되어 최후를 맞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석기시대의 어린이도 사자를 만나면 성장을 위해 힘을 모으는 대신 재빨리 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야 한다. 그리고 도망치는 상황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는 일 또한 중요하지 않다. 성적 욕구를 느끼는 일에 힘을 투입하기도 어렵다. 장기적으로 위험한 병원체를 점검하기 위해 면역지스템을 가동하는 일 또한 당장 고려해야 할 항목이 아니다. 위험 상황에서는 지금 당장 살아남는 일만이 가장 절박한 문제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극단적으로 활성화된다. 지금 우리는 석기시대의 초원과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의 생활환경이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알기 위해 그리 멀리 되돌아갈 필요도 없다. 정구를 발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해만지면 온 세상이 깜깜했다. 기름등장과 촛불 정도가 흐릿한 불빛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사람들은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밤도 낮처럼 환하다. 만일 우리 조상이 갑자기 오늘날 도시로 찾아온다면 그는 홍시처럼 몰려드는 시각적 청각적 자극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런 이유로 우리의 교감신경은 석기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의 교감신경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주 활성화된다. 자동차 휴대전화 벨소리 컴퓨터 화면 tv 라디오 사이렌 어디에나 밝게 켜져 있는 야간 조명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교감신경을 격렬하게 만드는 초원의 사자들이다. 우리는 거의 24시간 내내 도주 혹은 전투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부교감신경은 철저하게 억압당하고 우리는 재생과 회복의 기회를 찾을 수 없다. 힘과 민첩성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의 심장과 근육은 힘과 민첩성을 만들기 위한 상태로 움직인다.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가 숨어있다. 과거보다 더 효율적으로 보이는 생활환경에도 불구하고 교감신경이 훨씬 더 자주 활성화된다는 점에서다. 그리고 예전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산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요즘에 우리는 걸핏하면 신체적 총동원령을 내린 상태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보내곤 한다. 마치 하루종일 사자에게 쫓겨다니는 것과 같은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것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판단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고요. 이게 절판되었기 때문에 좀 더 들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듣고 싶습니다 하고 말씀 남겨주시면 참조해서 또 다음번 동영상 업로드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